오늘은 마트에 가서 제육볶음, 도라지무침, 버섯볶음, 잡채를 사왔다. 오늘의 메뉴 국은 버섯들깨 미역으로 너로 결정했다. 매우 맛있다. 김치 한 것 같다. 매우 맛있다. 제육보고 맛있네. 엄마 잡채 맛있어요? 응. 이거 버섯이야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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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하다보니까 시간이 다가자. 엄마 잡채 좋아하는구나? 응. 잡채로 맛있다. 맛있다. 이거 보라지도 드세요. 도라지 맵지 않네? 맛있네. 음. 음. 아이고. уст. 참 잘 먹 supply. 더 높아지 거예요. 음 음 음 음 이렇게 맛있네 음 음 음 도라기 맛있다 도라기 무침 잘했잖아 도라기 무침 잘했잖아 음 음 음 맛있네 저녁되니까 비오네 비오네 가랑산이 완산하네 가랑산이 완산하네 저녁에 비온다고 있어요? 몰라 몰라 비아니면 눈 넣고는 음 음 아침까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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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던게만 그냥 주지 저녁되니까 저녁되니까 하늘이 까먹이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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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음 음 음 음 음 음 도라지 미침 잘했지 아냐 맵지도 않고 맵지도 않고 맵지도 않고 맵지도 않고